또 이거 핸들링때문에 또 한참 혼자서 연습하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좋죠 그게 아니고 처음에 저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게 너무 편한 거에요 근데 그 유튜브 보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기를 두 손으로 갖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두 손으로 이렇게 뭐죠 크로스 그거를 난 너무 어려운 거야 차라리 이게 편하고 하지마 안해도 돼? 나 그게 정석처럼 그걸 해야 되는 줄 알고 지금 이게 크로스 된 거잖아 엉덩이 잘 보고 그렇지 좁은데 잘하네 핸들링이 깔끔하니까 엉덩이 잘 보고 아 아버지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냥 좀 빼 아버지가 괜찮다고 그랬어 그렇지 그렇게 굳이 그렇게 안해도 되죠 내가 그냥 편한데로 하면 되죠 내가 편한게 최고지 정답이 어딨어 또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절대 그런거 없어요 가는거에요 우리 나가는거죠 여기가 초보자들이 어려워 하긴 하겠네 왜요 뱅글뱅글 돌리는게 각이 되게 작잖아 아 맞아요 초보자들이 어려워 하겠어 깔때기 넘어서 좌회전이에요 네 네 너무 예쁘죠 그렇지 차분하게 일정한 속도 유지하면서 여기 올라갈 때는 악셀을 밟은 경우가 있다던데 어 맞아요 운전석 타이어로 저기를 밟는다 생각해요 중앙선은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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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았어 중앙선을 밟는다 생각하고 올라가는거에요 왜 안보여 안보이지 멀리 있는 선을 봐 그니까 그냥 가는거야 그 느낌으로 선을 그어서 올라가는거에요 어디가는거에요 계속 올라가는거에요 운전석 타이어로 중앙선을 밟는다 그렇죠 괜찮아 중앙선 그렇지 와 정말 머리앞다 잘하네 조금더 빤디 가도 되겠다 좋아요 좋다 오 괜찮아 괜찮아 올라갔어 진짜 안보이네 어 안보여도 돼요 보려고 하지말고 느낌으로 가는거야 뭘 보려고 해 보이지도 않는데 뭐라 그랬어 아니야 느낌으로 중앙선을 쭉 그려봐 어 쭉 그려 중앙선을 그렇지 계속 그리면서 그 선을 내 운전석 타이어에 대충 맞춰줘 정확할 필요 없어져 절대 탈이 진하게 탈스 네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쑥 좀더 깔때기 쓰니깐 그렇지 아냐 아냐 깍깍깍깍 그렇지 언덕이니까 아 그런거에요 네 됐어 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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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쫌 감사합니다.